북한산 우이협에 내려서 지금 백운대 탐방지원센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좋고 살아나늘에 그래도 참 이뻐요. 원래는 걸어가려고 했는데 픽업을 당했습니다. 픽업 당해서 그 역에서 백운대 탐방지원센터까지 걸어서 한 35분? 지금 요길. 미니키도 찍어. 이런 느낌은 참 아늑한 느낌.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데 걸어도 참 이쁜 곳인데 오늘은 어차피 산행후에도 급하게 일하러 가야 되니까 체력 세이버 할 겸. 너무 이쁘다. 이 길 자체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근데 시작부터 여기도 은근 경사네. 한 4분의 1이면 먹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로? 여기가 올라가는 데가 저기인가요? 잠깐만 왼쪽에도 봉우리고 오른쪽에도 봉우리고 어디가 백운대일까? 가봐야 알겠는데? 자기 여기 올라오려고 했단 말이야. 응. 걸어올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운동사 오늘 등산 거리가 짧으니까 요구? 저희가 여기고요. 아 현지. 여기가 있는 게 내가 다 그냥 경사 시작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짧게 가는 거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신 다음에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내려올 때는 일로 내려올지 뭐 일로 내려올지는 다른 길로 내리옵시다. 네 그러면은. 자 이제 차례불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빨리 좀 빡세게 가면 3시간이고 여유있게 가면? 여유있게 가면 4시간 정도? 아 괜찮아요. 4시간까지. 군대 가는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거리인 만큼 계속 올라오면 그냥 처음부터 돌게다. 길이 이쁘긴 이쁘다. 지금 다들 앞에 가고 나 혼자 꼴찌 안 천천히 템포대로 가기로. 노래 불러주세요. 이런 계단쯤이야. 한 두 번도 아니고. 저기가 수락산이구나. 다음에 갈 곳. 여기 이제 우리 장갑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장갑? 아 네 좋습니다. 장갑과 마스크. 남자 두 분은 이렇게 모자를 쓰시고 얼굴을 보호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인가요? 네 등산은 얼굴이 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자랑 선글라스로 가리셨어요? 등산을 잘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뻐 파란색이. 지금 2미터 이상 최소. 다들 거리를 두고 쉴 때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쉬고. 올라갈 때도 최대한 말 안 하는 걸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정혁 선생님. 의정부 시립판장당에 계시죠? 네. 아. 다들 지금 이 백수 시절에. 그러니깐요. 오로지 우리가 챙길 거는 건강뿐. 배고네. 호흡. 아.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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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세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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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입니다. 꼭대기를 향해서 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다 나릅니다. 위 문 이랍니다. 위 문. 하늘로 향하는 통로. 와 좋다. 여기 너무 좋은데? 그림이다. 액자 속의 한 폭의 누구신가요?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어색합니다. 컨셉은 안 어울리나요? 아하 저기 꼭대기 어떻게 해? 아하 저희가 정상석. 산성에 송곽이 쭈루룩 있습니다. 바위 앞에. 물이 다 올라왔어. 막 이러고.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아 이제 꼭대기. 막판. 뭐가 보여요? 한라산. 한라산. 여기 너무 예뻐. 오 웬일이야. 아니 서울에 이렇게 멋진 곳이. 이야. 어머 진짜 벽만 잡고 올라가시는 거야? 이야. 우리 줄 잡고 갈동안 벽 잡고 가시네. 다가가는데. 어머. 웬일이야. 이 뷰는. 상상 이상. 우와. 어떻게 벽을 타고 올라가셨지? 바위지? 그치? 얼굴 옆모습이잖아. 이야. 어떻게 저런 바위가 생겼지? 진짜. 이 자연의 신비. 어쩜 동물이가 이렇게 멋있을까? 아. 아. 세상에. 선생님. 그 자세는 무슨 자세인가요? 아. 무서워. 무서워서 지금. 괜찮아. 저는. 엄청 높은데. 아. 아. 나 있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평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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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으시는 건가? 유튜브. 유튜브? 네. 하시라고요. 아.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요? 일단 살고 보자. 산을 잘 타려면 살 빼는 거 아닙니까? 아. 충분하십니까? 아. 우리 무거워. 한 발 한 발이 너무 무거워. 우리 무거워. 우와. 제가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1시 50분 정상 찍고 밥 먹는 중 아 꿀맛 와 이쪽은 화산길은 우리 다른 방향으로 멋있어요 저기가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대분데 어떻게 내가 저길 갔다 왔나 싶네요 이쁜 곳에서 두 분이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시네요 지난레처럼 아둑다둑하니까 이제 거의 다 내려왔더니 물이 쫄쫄쫄 하산의 마지막 길 지금 기도중이시네요 절에서 무슨 탑인지 이쁜다 마지막 길 신달래가 도선사랍니다 내려왔더니 도선사랍니다 신념 무적 만고고명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다 이쁘네요 이 길은 기분이가 좋아요 음 이렇게 감사합니다.